이제 음력으로 2월이 뭡니까? 이제 방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왜 손을 여러 개도 아니고 인당이잖아요. 한 개씩은 이뤄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력으로 1월생, 2월생들. 음력 1, 2월생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풀에 쓰는 분들은 아니지만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직송도 되게 세고 되게 뭐 이런 가물도 많다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1, 2월생들은 특히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2023년도에요, 음력으로.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근데 꼭 새해가 되면은 빨간 옷을 입는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 빨간색으로 매니큐어 칠한다든지. 근데 손에는 잘 안 친하고 발톱에. 왜 빨간색이 돈 들어온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받고 나도 돈 많이 벌려고. 제 첫날 찍는 거 빨간색으로 입었어요. 빨간색으로 바르고. 이번에 그 이제 또 행사. 네. 이제 음력으로 2월이면 뭡니까? 이제 방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2월에 하고 절에서는 뭐 초팔에도 하죠. 뭐 두 번 정도 하긴 하는데. 보통 무속에서는 음력으로 2월달에. 2월이 뭡니까? 영등달이지 않습니까? 영등달에 이제 영등 할머니가 이제 바람을 타고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만 접수를 받으려고 양력을 1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딱 한 달만 접수를 받고. 음력으로 2월 1일이 2월 20일이에요. 맞을걸요? 딱 시작하는 날 방생을 하려고 접수를 제가 이제 받고 있는데. 벌써 이제 접수를 이제 장례했던 분들. 이제 접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영등달 이제 우리가 재석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음력 2월에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왜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이 돼버렸어. 겨울 안 춥다라고 했는데 안 춥다라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 그리고 설 어제부터 해고 오늘 엊그제 이렇게 엄청 춥잖아요. 아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고 엄청 많이 춥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왜 특히 영등달은 바닷가 계신 분들, 강가 계신 분들이 특히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배로 타고 다니면 상해를 하시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특히 바닷가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왜냐면 그게 생기잖아. 그 때문에 바람 많이 불지 않게 해달라. 바람이 안 불어야 파도가 많이 안 치니까는 그분들이 배로 타고 멀리 나갔을 때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행사를 제일 많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수기술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일반 바닷가 계신 분들한테 있어서도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중요한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가 1년에 한번 영등달에 방생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왜 소원을 여러 개도 아니고 인당이잖아요. 한 개씩은 이뤄준다고 하잖아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 인연을 원하시는 분들, 취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치고 있는데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 소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들을 이제 이뤄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력으로 1월생, 2월생들. 음력 1, 2월생들은 우리가 이렇게 풀에 쓰는 분들은 아니지만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직송도 되게 세고 되게 뭐 이런 가물도 많다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1, 2월생들은 특히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용띠, 뱀띠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과 되게 많이 밀접한 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집에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나 그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는 평생 빌고 살아야 돼.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빌어야 되나요로 많이 물어요. 그런 분들, 특히 용궁에 가서 많이 빌어야 하는 분들이라든지 물이잖아요. 물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그런 분들 방생을 하시면 좋고 또 방생의 다른 의미가 또 우리가 살려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본 물고기라든지 자라라든지 이끄라지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살려줌으로써 나의 업을 풀고 멀리 가서 잘 살아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간포로 갑니다. 저번 달에 이리스 간포 가서 또 알아놓고 왔죠. 물고기 값이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미리 자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물고기를 뭘 했냐면 물어, 물어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도 보고 우럭이라든지 좀 물고기 좀 튼튼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큰 거. 밭을 좀 큰 사이즈 어차피 제가 다 사진 찍어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1인당 7만 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해야 되나요? 꼭 그건 아니에요. 뭐 5인이든 4인이든 3인이든 다 하면 좋겠지만은 특별하게 뭐 우리 아빠는 만약 괜찮은데 아들이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럼 아들 맺어도 되는 거고. 그것처럼 무조건 한가. 그래서 개인으로 받아요. 이거는. 무조건 뭐 한 가지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개인초를 켜요. 인당초에 물고기 사는 비용에 이제 그런 등등등등이기 때문에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하고 접수를 받았을 때 하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걸 방생으로 하고서 뭐가 잘 됐어요. 그런 문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성이잖아요. 이게 작은 정성이기 때문에요. 특히 저는 뭐 당연히 초팔도 중요하고 다들 중요하기는 한데요. 특히 방생. 좋은 거 같아요.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방생하고 중양절. 9월 9직.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7월 7속도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 방생이랑 9월 9직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간에 다 큰 행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도 의미가 좀 다른 게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혼자 홀로 서게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하면서 굉장히 손님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뭐냐. 제가 성부를 많이 받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